당뇨 환자가 주변에 더 많이 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당뇨 관리의 핵심은 뭘 더 먹는가 보다 을떨 먹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는 메이크프렌즈입니다. 오늘은요.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마침 구독자분이 보낸 사연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딱 맞을 것 같아서 읽어드리면서 시작해볼게요. 얼마 전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 결과를 받았어요. 아버지는 당뇨 초기의 어머니는 전단계 판정을 받았네요.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단 관리도 먹으라는 것은 엄청 많던데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당뇨 환자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노인분들에게나 나타났던 질병이 요즘에는 30대 40대에서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죠. 이런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당뇨 자체보다는 당뇨로 인해 합병증이 같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다도 더 심각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당뇨인 것이지요. 그런데 당뇨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식이 조절은 안 하고 약만 매일 먹으면 낫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매일 당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신이 없어서 약 하나에만 위존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혹은 건강 프로그램을 돌려보며 어디에선가 전문가들이 좋다고 하는 식품 건강기능 식품들을 하나씩 먹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먹는 것보단 줄이는 것인데요. 제일 줄여야 되는 식품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당뇨의 식단은 뭘 더 먹느냐 보단 덜 먹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의 식탁에는 항상 탄수화물이 있어요. 근데 이 탄수화물이 당뇨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라면 문제가 덜 되지만 밥 말고도 탄수화물은 매우 다양한 식품으로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탄수화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빵과 면 음식입니다. 빵과 면을 만드는 재료에는 밀가루가 들어갑니다. 이 탄수화물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는 GI 지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GI 지수가 높으면 그만큼 당이 체내의 흡수가 빨리 돼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그런 음식은 최대한 안 먹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빵 종류들의 GI 지수는 80이 훌쩍 넘는데 GI 지수 70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판단하니 빵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빵이나 면 종류를 끊는 게 좋은데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음식들을 안 먹을 수가 있나요? 아예 안 먹는 것은 어려우니 드시더라도 횟수를 줄여보세요. 일주일 3번 먹던 양을 일주일 1번으로 줄여보시고요. 밥이든 빵이든 면이든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가고 염분이 덜 들어간 종류로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식사 양 자체도 절반 정도로 줄여보세요. 양은 줄이고 빈도수를 늘려서 하루에 먹던 양을 5번에 나누어 드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데 이렇게 여러 번 나눠 먹으면 혈당이 더 높아지지 않나요?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게 더 위험합니다. 여러 번 조금씩 나누어 먹으면 100% 다우초가 된다고 해도 혈당이 갑자기 많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먹게 되면 본래 먹던 칼로리 양은 모두 채우니 폭식을 할 일도 줄어들고요. 또한 나누어 먹다 보면 배가 불러서 오히려 기존에 먹던 양보다 덜 먹게 되니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누어 먹는데 몇 끼니를 밥을 먹는 것보단 몇몇 끼니 정도는 간식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빵, 면 이런 탄수화물은 절대 안 되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위주로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당을 줄여주세요. 이미 높아진 당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입니다. 이미 흡수된 당을 깨주는 것도 운동만 한 게 없는데요.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항상 말하는 게 운동을 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운동을 무리하거나 잘못되게 하면 오히려 저혈당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하실 땐 이렇게만 해주세요. 먼저 식후 30분이 지나고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후 30분이 지나면서부터 그때가 혈당이 가장 올라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때에 운동을 해줘서 당을 낮춰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때 너무 과격한 웨이트를 하거나 장시간 뛰어다니는 운동들은 저혈당을 일으키기에 가볍게 조깅을 하거나 산책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웨이트처럼 무거운 것을 드는 것보단 유산소로 가볍게 다니는 게 좋아요. 시간은 너무 긴 시간보다는 1시간 정도면 적당하고요. 중요한 것은 당을 많이 섭취했다 싶으면 바로바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당을 줄여주는데 운동과 같이 더불어 물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마시면요. 키가 희석되어서 끈적이는 게 줄어듭니다. 이때 소변을 보게 되면 당이 배출이 되는데요. 이것 또한 혈당 관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너무 갑자기 많은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은 위험하니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세번째, 이런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은 그 자체가 당덩어리니까요. 가장 많이 마시는 믹스커피 조심하셔야 되고요. 탄산이나 과일 음료 좋아하신다면 이런 음료도 줄여서 드세요. 아예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온음료든 과일 음료든 모두 설탕 덩어리기 때문이죠. 대체로 과일은 괜찮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요. 과일에서 느껴지는 단맛이 모두 당 때문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과일은 드셔도 되는데요.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많이 드시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일 섭취량은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소량만 드시는 게 좋고 사거로 치면 하루의 절반 귤을 예로 들면 반개에서 하나 정도 바나나는 3분의 2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 음식들은 공복혈당을 확 높일 수가 있어서 최대한 줄이시고 조금씩만 드시는 게 좋아요. 당뇨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스트레스 많으실 텐데요. 무언가를 더 먹는다기보단 지금 먹던 것들을 조금씩 줄이면서 운동을 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당뇨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당뇨관리에서 꼭 피해야 되는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기 좋게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탄수화물은 당뇨의 적이다. 둘째, 운동은 식후 30분이 제일 좋다. 셋째, 당에 안 좋은 음식은 최대한 줄여보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메이크프렌즈에게 큰 힘이 듭니다.